지금은 자랑을 하고 싶은 거는 마이 드로잉입니다 이거 봐봐요 잠시만요 이름 표현해야 돼요 누구야 누구야 이거는 윤활 똑같죠? 봐봐요 똑같죠? 진짜 예쁜 엘리예요 그리고 재미언니가 이렇게 토끼 귀 그리고 토끼 위스크릇도 만들고 네 자랑 끝났습니다 야 나 진짜 웃기게 오지 마세요 아니 왜요? 이제 그만 그만 거울 하나로 잘라 그만 그만 이거 여기서 봐 여기서 보고 있는데 눈이 모아지고 있어서 다시다 여기요 저 어때요 귀여웠어요 제가 귀여웠어요 진짜 귀여운 자문 보자 진짜 귀여운 자문 보자 빨리 가 귀여워 안 돼요 이쪽 반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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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쪽 봐봐 반대쪽 이쪽 봐봐 다섯 그 반대쪽 봐봐 도착해 저 도착해 감사합니다.